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드론을 날리는 분들도 드론을 날리지 않는 분들도 꼭 보셔야 될 영상인데요 바로 드론의 비행원리에 대한 영상입니다 드론을 날리는 분들도 드론이 어떻게 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과학적으로 엄청 전문가도 아니고 문과의 문과 이렇게 막 기계나 회로 이런 거 정말 잘 모르는데 저는 그냥 관심 있어서 취미로 하면서 그때그때 공부해서 좀 알아왔는데 어쨌든 제가 좀 더 공부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드론이라고 하면요 드론은 무인비행장치입니다 무인비행장치 그러니까 사람이 안 타는 사람이 타지 않는 비행장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 초경량 비행장치라고도 하고 여러가지 이름이 있죠 자 그럼 사람이 타지 않고 조종하는 방법 바로 전파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RC라는 전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뭐 RC카 RC 헬리콥터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취미를 가진 분들도 RC인 레포츠 뭐 이런 식으로도 불렀어요 자 그래서 이 전파를 이용해서요 조종기 안에 있는 송신기 그리고 드론 안에 있는 수신기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비행명령을 전달을 합니다 자 그럼 드론이 어떻게 비행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드론이 비행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펠러가 돌아야 돼요 프로펠러 개수는 한 개도 되고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요 네 개 여섯 개 여덟 개 상관없습니다 그냥 다는 대로 달면 돼요 그런데 보통 짝수로 답니다 왜 짝수로 다는지 잠시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자 프로펠러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공기를 아래로 내보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원리를 살펴볼게요 자 프로펠러가 이렇게 보시면 비스듬이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작용하는 원리가 바로 중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것 같아요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이 베르누이의 원리가 뭐냐면요 프로펠러가 만약에 일자라고 봅시다 일자로 돌았어요 그러면 이 일자 프로펠러가 가르는 즉 공기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공기를 가를 거 아니에요 위로 지나는 공기는 속도가 빠르고요 밑으로 지나가는 공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기압차가 발생합니다 자 이 기압차로 인해서 양력이라는 게 발생하는데요 이게 바로 베르누이의 원리입니다 자 프로펠러가 돌면서 만나는 공기가 경사면을 따라서 아래로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프로펠러는 위로 향하겠죠 자 그런데 프로펠러가 스스로 돌 수 있나요? 아니죠 절대 스스로 못 돕니다 자 그럼 프로펠러는 누가 돌려줄까요? 바로 모터가 돌려줍니다 프로펠러를 이렇게 모터에 끼우게 되면요 모터가 회전을 하면서 프로펠러를 돌려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여기까지는 어려운 게 없죠? 자 여기서 잠깐 두 번째 과학적인 지식이 하나 더 필요해요 바로 헬리콥터를 한번 떠올려 볼게요 헬리콥터는 프로펠러가 한 개죠 이 한 개의 프로펠러가 돕니다 그런데 이 프로펠러가 돌다 보면은 토크라는 힘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요 프로펠러가 회전하는 방향에 반대로 생기는 힘입니다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요 그 프로펠러에 끼워져 있는 동체는 반대로 돌게 됩니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헬리콥터에 프로펠러가 돌면 동체가 반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게 돼요 자 그럼 이 안에 타고 있는 사람은 너무너무 어지럽겠죠 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꼬리날개입니다 이 꼬리날개가 있는 이유는요 프로펠러로 인해 발생하는 토크를 상쇄시키는 반토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존재를 합니다 자 바로 그 힘이 이 드론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드론은 프로펠러가 네 개 있는 쿼드콥터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대각선에 있는 프로펠러끼리는 짝입니다 여기 있는 모터들은요 서로 돌려주는 방향이 달라요 자 그럼 이 돌려주는 방향을 어떻게 아냐 뭐 CW, CCW 이렇게 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생각해보세요 제가 아까 베르누이의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프로펠러가 돌면서 바람을 밑으로 내려보내야지 드론이 뜬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기울어진 방향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울어진 방향에서 자 여기 지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돌아야지 공기가 밑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야지 밑으로 갈까요 자 이 기울어진 방향대로 돌면 공기가 위로 가겠죠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진 경사면을 만나는 방향으로 돌려줘야 공기가 이 경사면을 따라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원리를 생각하면요 자 지금 여기가 배터리니까 1번 프로펠러는 시계방향으로 돕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프로펠러를 가지고 있는 3번도 시계방향 자 그럼 2번 4번 볼게요 자 얘 보면은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야지 공기를 아래로 내보내겠죠 자 따라서 얘랑 얘는 이쪽으로 돕니다 이쪽은 시계 반대 방향이니까 CCW 시계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는 시계 방향 얘랑 얘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서 서로가 만들어내는 토크를 서로 서로 상쇄시켜서 4개의 프로펠러 모두 공기를 밑으로 내보내면서 동체, 기체는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드론의 비행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4개의 프로펠러가 돌면서 공기를 밑으로 내보내고 있어요 자 여기서 발생하는 양력, 양력이 기체의 무게 그리고 이 기체를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드론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양력과 중력이 같으면 기체는 공중에서 정지 비행을 하는 호버링 상태가 되고요 프로펠러가 천천히 회전하면서 양력이 적어지고 중력이 커지면 기체는 하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체가 상승, 호버링, 하강을 했어요 자 여기서 기체가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할까요? 앞으로 가려면 기체가 앞으로 가려면 지금 바람은 다 밑으로 향하고 있죠 여기서 앞으로 가려면 기울어지면 됩니다 기체가 기울어지면 바람이 밑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앞으로 날아가겠죠 자 그러면 기체를 기울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렇죠 바로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더 빨리 해주는 겁니다 특정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더 올려주면 기체가 기울어지고 원하는 방향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뒤로 오고 싶으면 앞에 있는 두 개의 모터를 더 빨리 돌려주고요 오른쪽으로 보내려면 왼쪽에 있는 모터 두 개를 더 빨리 돌려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우측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아까 이 기체가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 뭐라고 했죠? 서로서로 대각선의 프로펠러가 만들어내는 토크와 반토크가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회전을 하려면 토크 또는 반토크를 더 세게 해주면 됩니다 대각선에 있는 프로펠러를 좀 더 세게 돌리면 기체는 회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드론의 비행 원리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명령은 누가 내리나요? 이 명령은 바로 조종자가 조종기에서 우리가 스틱으로 조종하게 되면 그 명령은 수신기로 들어가는 거죠 수신기는 여기 있는 이 기판 안에 들어오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기판을 그럼 뭐라고 하냐? 바로 FC라고 합니다 FC는 플라이 컨트롤러의 약자예요 이게 컴퓨터로 치면 메인보드고요 사람으로 치면 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FC 안에 온갖 센서들 뭐 GPS 센서, 뭐 콤파스 센서, 자이로 센서, IMU 센서 등의 다양한 센서들이 들어와 있고요 뭐 뿐만 아니라 장애물 감지 센서도 있고 초음파 센서도 있고 뭐 기압계 센서도 있고 정말 많은 센서들이 이 FC에 끼워집니다 이 센서들이 열일한 것을 FC에 있는 컴퓨터라고 보면 되겠죠 얘가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서 비행을 제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센서는 뭘까요? 이 모터의 회전수를 제어하는 건 바로 ESC라는 얘는 센서가 아니고 그냥 기기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ESC가 뭐냐면요 변속기입니다 변속기 변할 변 속도 속 기계기겠죠? 즉 속도를 변화시켜 주는 기계예요 이런 기판처럼 생겼고 변속기는 지금 보시면 이 모터가 변속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변속기가 FC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종기가 보낸 신호를 수신기에서 수신을 하고 FC에서는 그에 맞는 자세를 취하기 위해서 변속기에 명령을 주면요 변속기는 알맞은 전류를 각 모터로 배분을 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터의 출력량이 바뀌면서 드론이 자세 제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드론은 프로펠러, 모터, FC, 변속기, 송신기, 수신기 뭐 이 정도 그리고 뭐 기체 프레임 이 정도만 있으면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배터리도 추가해서요 그런데 고급 기종으로 갈수록 또 다양한 센서들이 생기겠죠 아까 말씀드린 FC에는 뭐 자이로 센서, IMU 관성 센서 그리고 뭐 기압계, GPS, 뭐 초음파 센서, 장애물 감지 센서 자 이렇게 여러가지 센서들이 부착이 되는데요 GPS 센서를 설명을 드리면 자 이게 바로 GPS입니다 이 GPS 센서는 우주에 떠 있는 그 인공위성이에요 그 인공위성 여러 대, 뭐 15대, 30대 이상의 인공위성에서 얘가 이제 신호를 받아요 그래서 자세를 잡습니다 즉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이 이 GPS를 통해서 아 네 자세는 지금 여기야, 여기야 이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GPS는 인공위성이랑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천장이 막혀 있는 실내에서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밖에서만 잡혀요 그래서 센서드론 같은 경우는 이 GPS를 활용해서 자세를 잡고 뭐 리턴홈이라든지 웨이포인트 비행, 이런 비행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 GPS가 그 역할을 해주는 거고요 바닥을 보면은 뭐 비전 센서나 초음파 센서 그리고 기압계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초음파 센서가 뭐냐면요 이 배면에서 초음파를 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닿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걸 통해서 거리를 계산을 합니다 즉 고도를 계산해 주겠죠 자 그런데 초음파는 다들 아시다시피 나가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고도에서는 초음파 센서로 호버링을 하고요 그 이상 올라가면 기압계가 호버링을 도와줍니다 자 그럼 기압계는 뭐냐 기압계는 말 그대로 기압, 공기의 압력을 측정해서 이 기체의 고도를 알려주는 게 바로 기압계의 역할입니다 자 이 기압계는 이륙 전에 기압을 측정하고요 그리고 비행하면서 발생하는 기압 차이를 계산해서 고도를 잡아줘요 네 이렇게 해서 드론의 비행원리, 비행 방법, 여러가지 센서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대본도 없이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조금 횡설수설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드론을 날리는 분들 중에서도 드론의 비행원리를 잘 모르는 분도 계셨을 거고요 아니면 드론을 날려본 적은 없지만 드론은 어떻게 날려다니는 거지? 하고 궁금하셨던 분들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oni